지금까지 정치 여담여담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 여담여담이었습니다. 정치 여담여담 계속하겠습니다. 김근식 전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 김영훈 전 민주당 선대위 대변인, SBS 민성기 노소련과 함께하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6호 태풍 카눈이 북상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도 피해 최소화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오전에 새만금 젠버리 비상대책반 회의를 주재하면서 위험지역 주민을 다시 한 번 더 살피라면서 당부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필요하면 재난안전법에 따른 대피 명령과 강제 대피 조치 발동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민석인 노소련. 윤석열 대통령이 태풍 대응 총력전을 지시했다고요? 정부도 이번 태풍 대비를 위해서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태풍 대비해 컨트롤타워는 뭐 뭐니뭐니해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되겠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정부가 가지고 있는 가용 자원을 총동원해서 인명피해,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라 이렇게 지시를 내려놓은 상황이고요. 대통령실은 24시간 비상근무 체제에 돌입했습니다. 대통령실 산하에서 국정상황실을 중심으로 중대본과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면서 대응을 할 그런 방침이고요. 대통령도 아마 오늘 철야 근무를 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것 같습니다. 김근식 실장님하고 김영훈 대변인께서도 정치인이신데 김영훈 대변인은 파주시고 김근식 실장은 송파병이시죠? 두 분 지역구에는 별 피해는 없습니까? 원래 비가 좀 많이 오는 곳이고 이제 접경 지역이다 보니까 북한에서 비가 많이 왔을 때 영향을 받기는 하는데 아직까지는 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김근식 실장님, 비적돼도 오전에도 저희 시구원들에서 각 현장 동을 점검하라고 이야기했고요. 그다음에 시당에서도 이런저런 공문들이 많이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맘전을 기하도록 했고 그리고 송파 지역이 저지대나 이렇게 침수, 잦은 지역은 많지는 않고 거여마천농 지역이 조금 있습니다만 각별하게 구청 차원에서도 유의하면서 충분하게 관리를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당 차원에서도 굉장히 만반의 준비를 하라 이런 지시를 했더군요. 받았습니다. 어떤 지시가 내려왔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각 지역에 철저히 대비해서 임명사고라든지 재산사고 잊지 않도록 하고 그다음에 당정 협조를 해서 만전을 기하도록 하고 그다음에 특히 이제 이런 게 정치권에서는 이런 국가적인 총력을 집중해야 될 시기에 술을 먹는다든가 놀러 간다든가 이런 거 할 때 기사가 나오면 굉장히 정치적인 타격이 크거든요. 그래서 아마 음주 자제도 내용 중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태풍이 무사히 지나갈 때까지는 각 당협별로 전당이 아마 지역별로도 굉장히 차분하게 신중하게 대비를 하는 태세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혜문 대표님, 여야 가리지 않고 민주당도 지금 태풍 대비 만전지시죠? 그렇죠. 이게 여당, 야당 따로 있는 게 아니고요. 전국이 다 하나로 우리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야 되기 때문에 해야 되고요. 그리고 국회가 또 항상 그 후속 조치들이 법안 처리나 이런 것들이 좀 미흡한 부분들 이런 것들을 또 국회에서 속도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정말 여야와 힘을 합쳐서 내 탓, 남 탓 하지 말고 국민의 안전과 생명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되겠다. 그렇습니다.